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이 올라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인증해서 올리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번에 졸업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코인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이 와중에 어떤 분은 파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글 쓴 분은 30대 초반의 남자분이시고요. 3년 동안 연애했지만 파혼하는 데는 3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5월에 결혼이 예정이었고 이것저것 준비가 다 끝났는데 주말에 이야기하다가 문득 나온 저축 때문에 파혼하게 됐다는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남자이고 월급 250만 원 받는 중소기업 여자친구도 동갑이고 월급 300만 원 정도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런데 이 남자분은 2017년부터 꾸준히 코인을 해왔다. 코인쟁이다. 그래서 지금은 부채 없이 경기도 30평대 아파트 실거주로 살고 19년식 아반떼 하나에 현금은 8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5억은 매매하는 데 운용하고 있다. 진짜 엄청나게 잘한 분이네요. 이 정도 재산이면 30대 초반에 부자 되신 거죠. 상대방, 여친은 그냥 저축으로 1억을 모았다. 여자친구는 직장 다니면서 성실하게 모은 저축파인 거죠. 그래서 주말에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코인 주식 이런 거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위험해 보이고 저축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굳이 해야겠냐라고 말하더라. 그게 발단이 되어서 싸움이 시작됐어. 5월에 결혼을 하는데 지금 이제 3월 달에 이런 말을 한다. 그랬다는 거는 여친 입장에서는 주식이나 코인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평소에 오랫동안 생각했나 봐요. 여친의 주장은 성실하게 저축해서 안전하게 돈을 모으자. 그런 거 그만하라는 주장이고 나는 우리가 살 집,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다 어디서 나온지 아는 거냐. 내가 그걸로 망한 사람도 아니고 매년 정산했던 손익계산서도 보여주지 않았냐. 인증을 이제 매년 했나 봐요. 우리 어릴 때 짜장면 2,500원 하던 게 지금 6,000원, 7,000원이다. 나중에는 1만원도 넘을 건데 현실적으로 저축만 해서는 마이너스다. 은행이 부도 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월급 2배 되는 것보다 물가가 2배 되는 게 훨씬 빠르다라는 게 내 주장이었어. 결국에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면서 싸우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야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꼭 굳이 해야겠어? 그냥 내 말 따라주면 안 돼? 그러니까 여친이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에 꽂혀서 파혼을 결심했어. 부부가 되면 앞으로 살면서 무수히 많이 싸울 테고 같이 의견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너무 실망했고 내 인생의 동반자로는 아니다 싶어서 결정하게 됐어. 이분도 진짜 칼같이 결정한 게 5월이 결혼이면 지금 사실상 모든 준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냥 귀자리에서 싸우고 파혼을 결심해버렸다는 거죠. 내가 결정한 거지만 연애 3년 기간이 한순간에 날아간 기분도 들고 파혼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았는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기분도 이상하고 그러네. 코인이나 주식으로 투자를 하고 또 잘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또 재산도 모았고 집도 사고 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같이 배워서 뭐 할 생각이나 적어도 관심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거나 반대하지만 않아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결혼하고 나면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안 하는 사람은 사실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제 하다가 망한 그런 사례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면 걱정되고 하니까 이제 말리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같이 경제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20, 30대 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확실히 갈리더라고요. 나는 여자지만 글쓴이 편을 들어주고 싶은 게 그 정도 수입이면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 다니니까 수입이 적죠. 저축만 해가지고는 답이 없음. 특히 애 낳고 외벌이 될 때는 생각해봤나? 경제관념이 너무 없는 듯. 나도 ENTJ인데 여친 같은 스타일이 답답함. 그냥 가치관이 맞는 사람 만나 경제관이 안 맞으면 엄청 싸운다. 이게 남자분도 투자를 잘하는 분이고 여자분도 1억 모았으면 저축을 잘하고 절약을 하는 분이고 각자 봤을 때는 괜찮은 분들인데 경제관이 반대이다 보니까 같이 살았을 때 형편이 넉넉하더라도 계속 갈등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죠. 원래 주식 코인 잘하는 사람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라. 왜냐하면 대중과 다르게 행동해야 하거든. 일반 대중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잘하는 사람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말이 쉬워 보이지만 본능을 거스르는 선택과 판단을 매번 해야 하기에 사람이 변한다. 차라리 투자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나을 듯. 서로 너무 다르다. 뭐 이제 같이 투자하는 여자 만나면 좋을 수 있긴 한데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한 게 남자 여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꼭 마음이 맞는 게 아니다. 각자의 어떤 투자관이나 이 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딪히면 오히려 끝없이 논쟁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남녀 사이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투자하는 어떤 남자분은 그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투자를 나만큼 잘하는 여자를 만나면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여자분이 전혀 관심이 없고 안 하더라도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찬성하고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연자가 3년 연애하는 동안 매년 이제 손익분기서를 여친에게 얘기를 해주고 보여줬다 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여자친구가 결국은 이제 결혼 직전에 그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주식코인으로 이득을 본 걸 알아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인 거죠. 그 부분은 사람 심리적인 거고 정말 성향이라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모든 게 갖춰진 경제적으로 이제 월등히 높은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 투자에 대해서 하지 말라, 믿지 못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깨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자분도 욕심인 게 결혼할 때는 그 남자가 이룬 경제적인 부, 혜택 그거를 같이 누리고 싶은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그 주식과 코인 투자의 리스크는 같이 감당하고 싶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잖아요.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기분 나빴을 것 같고 여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이 말을 꺼낸 게 헤어질 각오로 그 정도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꺼낸 게 아니라면 파혼 당한 거에 대해서도 여자친구분도 엄청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글쓴이가 시드머니를 줄이겠다. 한 1억에서 3억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했는데도 여자친구가 무조건 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로 타협이 안 되면 사실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좀 무리가 있긴 하죠. 이미 파혼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마인드 자체가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빠로서의 준비는 덜 된 듯 보인다. 본질은 코인은 본인의 자부심이자 자존감의 원천인데 거기에 대해 예비 신부가 왈가왈부하는 게 네가 감히? 라고 생각하는 듯 사실 예비 신부 입장에서 못할 말을 한 건 아니다. 방식이 잘못된 거지. 자 또 괜히 8년 단타 트레이닝으로 꾸준히 살아남은 게 아니네. 손절 라인 탁 걸리니까 칼 같은 거 보소. 글쓴이는 이미 맛을 봤고 그걸로 더 큰 돈 큰 돈 하면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집도 샀네. 그러면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돈 맛을 봤는데 어떻게 쉽게 졌겠어. 그래 널 사랑하니 그만할게. 예비 신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뒤에서 몰래 할 듯. 차라리 얼마는 안정 자산으로 두고 이만큼만 하면 안 되냐. 같은 제안이 더 현명했을 듯.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남자 쪽 입장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치관 차이임. 그냥 금융 지능이 떨어지는 거지. 성실하게 저축해서 안전하게 돈 모으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데 전제 자체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대화가 됨. 건설적인 대화로 의견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싫다는데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굳이 해야겠어. 여친의 이 말이 참 이기적이다. 본인이 하는 만큼 똑같이 저축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각자 돈 관리하자. 이것도 아니고 코인에만 너무 몰빵된 포트폴리오니까 분산해보자. 이제 가정도 꾸리고 다양하게 굴려보자.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저축해서 월급 천만원, 이천만원 하는 것도 아닌데 듣기만 해도 답답하다. 왜 본인보다 훨씬 큰 금액을 잘 굴려서 성공한 사람 보고 본인 말대로 하라는 거야. 참고로 글쓴이는 ENTJ이고 TJ 성향, 이성적이고 통제형, 계획형 스타일이 뼛속까지이다. 월별 지출을 엑셀로 정리해서 그래프 도형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시니까 꾸준히 해서 또 큰 수익을 보신 거고 앞으로도 더 잘해나갈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젊은 나이에 이 정도로 똑똑하게 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자산을 이룬 분들이라면 당연히 자기만의 철학, 고집이 강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성공, 성취를 잃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거나 이제 논리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주식과 코인으로 투자하는 방식 또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방식 결혼에 있어서 금융관이 다를 경우에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